역자의 말 고 정진석 추기경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저는 지난달부터 병원에 입원한 후 몇 번이나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러고는 주님의 은총과 많은 분들의 기도의 은덕으로 정말 기적처럼 다시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님 안에 안식하는 것이 저에게는 큰 은총이지만 아직 부족한 제가 할 일이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 6.25 전쟁 당시 평안북도 벽동 포로수용소에서 숨진 6.25 전쟁의 성인으로 불리는 미국인 군종사제 에밀 카폰 신부님의 유예가 70여 년 만에 확인됐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바로 하느님께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와이 국립태평양 기념 묘지에 약 700명의 신원 불명 6.25 전쟁 전사자들의 DNA를 대조한 결과 카폰 신부님의 신원이 확인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니 눈물이 날 정도로 기쁩니다. 카폰 신부님과 저는 책을 통해 만난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신학생 때인 1956년 카폰 신부님의 영문판 책을 번역하는 작업이 저에게는 사제의 길에 대한 확고한 마음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카폰 신부님은 전선에서 온 힘을 다해 적군과 아군 모두에게 도움을 주려 노력하셨고 포로 수용소에 수감된 후에도 동료들에게 선행을 계속하셨습니다. 신부님의 이런 모습은 주변 사람들, 적군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폐렴에 걸려 1951년 5월에 숨지면서도 카폰 신부님은 나를 위해 울지 않아도 된다. 항상 가고 싶었던 곳으로 가는 것이며 도착하면 여러분 모두를 위해 기도하겠다 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1954년에 대신학교에 입학한 저는 저학년인 1956년에 카폰 신부님에 대한 영문책을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당시엔 신학생 신분이라 다른 분 이름으로 카톨릭 출판사에서 출간했습니다. 저도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때 여러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때마다 죽음에서 구해주신 하느님의 뜻을 생각했습니다. 이후 미군 통역관으로 복무하면서 카폰 신부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절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 이국 땅에서 오시어 군종 신부로 전쟁에 참여하신 에밀 카폰 신부님 저와 같은 시기 같은 땅에서 미군 종군 신부로 사목하시다가 하느님 곁으로 가신 그 모습이 어쩌면 저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많은 청년들을 대신한 거룩한 죽음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제2차 세계대전 때 수용소에서 돌아가신 콜베 신부님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종군 신부 카폰을 번역하던 그때 카폰 신부님의 목까지 두 배로 충실한 사제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다짐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병상에서 카폰 신부님의 시복시성을 위한 기도를 바칩니다. 이미 성인의 삶을 사셨던 카폰 신부님은 많은 사제들의 모범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기를 바라며 이 책을 읽는 이들에게도 카폰 신부님의 시복시성을 위해 많은 기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제1장 소년시절 1916년 4월 부활주의를 며칠 앞두고 있을 때였다. 미국 중동부 켄자스주 필센에서 서남으로 3마일 떨어진 조그마한 농가에서 에노 카폰과 그의 부인 엘리자베스는 첫 아이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침대를 주방 난로가에 옮겨 놓았다. 20일 오전 11시 30분 젊은 부부는 첫 아들을 반갑게 맞았다. 바로 그날은 성목요일 그리스도께서 성찬례를 제정하신 기쁜 날이었다. 신앙심이 두터운 부부는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는 축일에 태어난 첫 아이에게 주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했다. 이들 부부는 소박하고 견실하고 근면했다. 왕년에 보헤미아에서 수세기를 두고 왕성했던 카톨릭의 토대를 둔 그들의 신앙 또한 더욱 굳건하고 열렬했다. 선량한 이들의 종교적 기반은 옛날 9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칠일로 성인과 메토디오 성인이 보헤미아 지구인 보헤미아, 모라비아, 실레시아 세 지역에 신앙을 전도했다. 이들의 손으로 깊이 심어놓은 신앙의 씨는 오랜 세월을 두고 뿌리를 내려 마침내는 바다 건너 신대륙에까지 퍼지게 되었다. 이들 두 사도의 거대한 석상은 켄자스주 필센 성당의 정면 벽감에 서 있다. 필센은 켄자스주 에빌린에서 40마일 남쪽에 있는 조그마한 부락으로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고향이다. 1890년 46세대의 보헤미아 사람들이 이곳 필센에 정착했다. 땅은 비옥했으나 경작하기엔 무척 힘든 곳이었다. 그곳 대부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산타페 철도회사는 싼 값으로라도 의욕에 찬 이 이민자들에게 토지를 매도하려고 했다. 그들은 주택, 창고, 울타리를 건조해야 했고 말과 수레 같은 도구도 갖춰야 했다. 철도회사가 할 사업도 많았거니와 정착민들에게는 벅찬 일거리가 많았다. 개척자들은 신앙을 간직하고자 주일에는 아름다운 서부학교에 모여 제이콥 루돌프씨의 영적 지도를 받았다. 그는 성경을 통해 보금의 가르침을 깨우쳐주고 아이들에게 성가도 가르쳐 주었다. 그는 또한 부활절마다 마을 사람들이 신부에게 직접 성사를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하고 몸소 말을 몰고 60마일 밖에 있는 엠포리아까지 가서 신부를 모시고 왔다. 교구의 수호자 요한 네포묵 성인은 1640년경 보헤미아에서 탄생하였다. 그의 이름은 바로 출생지 네포묵에서 딴 것이다. 그는 보헤미아의 으뜸가는 수호자로서 그 나라 백성들을 자연재해와 여러 외압에서 보호하고 백성들이 고해를 잘할 수 있도록 주님께 끊임없이 기도를 드렸다. 이 순교사제의 동상은 지금도 필센 성당 제대 위에 높이 서 있다. 오른손 검지를 입술에 지그시 눌러댄 모습은 마치 신부의 엄숙하고 신중한 책임 고해의 비밀에 따른 희생들을 드러내는 듯하다. 1915년에 건립되어 마을 한복판에 우뚝 솟아있는 장대한 성당 건물은 120피트의 종탑과 더불어 몇 마일 밖에서도 볼 수 있다. 본당 구내에는 6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성당과 사제관 학교와 강당 겸 체육관 및 수녀원 건물이 자리하고 있다. 본당 구역 내에는 약 175세대의 농가가 있다. 본당 서북쪽에는 되도록 성당 가까이에서 살고자 하는 미망인들의 간소하고 견실한 주택들이 줄을 지어 있다. 성당 북쪽에 기거하는 5명의 과부 할머니들은 매일 저녁 렛니젝 할머니 집에 모여 보헤미아어로 묵주기도를 올렸다. 독일과 보헤미아의 혈통을 받은 에노 카폰은 1880년 체코 슬로바키아에서 태어났다. 미국으로 건너갈 당시 7살이었던 에노 카폰의 여권은 현재 그의 유품으로 남아 있다. 그는 당시의 항해와 켄자스 프로릭스까지의 기차 여행과 필센까지의 달구지 여행을 언제나 즐겨 말하곤 했다. 엘리자베스 하제 카폰은 1895년 와키니에서 12마일 떨어진 켄자스주 트레고에서 보헤미아인 부모에게서 태어났다. 에노와 엘리자베스는 1915년 5월 18일에 스크레나 신부의 주례로 필센 성당에서 결혼했다. 이 개척자 신부는 그 후로 42년 동안 필센의 주임 신부로 지냈다. 어린 소년 카폰은 이따금 농담반 진담반으로 저도 스크레나 신부님처럼 되겠어요 라고 말했다. 이처럼 켄자스의 일개 농부의 아들인 카폰이 각계 각층의 사람들에게 성인 영웅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는 그의 가정과 교회생활 학교생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어려서부터 그는 집에 걸려있는 여러가지 성화를 보았고 영어와 보헤미아어로 기도하는 소리를 매일같이 들었다. 엄한 아버지와 부드러운 어머니의 손에서 자라면서 그는 부모의 독실한 신심을 따를 수 있었다. 그의 어머니의 말대로 그는 어려서부터 언제나 하느님과 가까이 있었다. 라고 할 수 있는 탁월한 배경과 성격을 지녔던 것이다. 말을 제대로 배우기 이전부터 성화 기도서 종교 잡지나 신문을 가까이 두었고 독서와 글공부를 좋아했다. 그는 성화를 보는 것 특히 그림의 뜻을 설명해 주는 것 역시 좋아했다. 어머니는 에밀이 낚시도 좋아했다고 전한다. 여섯 살 때 5파운드나 나가는 메기를 잡고는 너무 좋아 흥분한 나머지 낚시 도구와 고기를 두 개 그대로 둔 채 집으로 달려와서는 어머니 아버지를 끌고 가 그것을 보여주려 했다. 하지만 고기를 묶어놓지 않아 이미 물속으로 도망간 뒤였다고 한다. 그가 어릴 때 훌륭한 낚시꾼 이었다는 것은 이웃 조 메이싱도 잘 알고 있었다. 그가 카폰의 집 근처 크리크에서 품꾼들을 사서 낚시를 가던 도중에 어린 에밀과 함께 어울리게 되었다. 메이싱 일행은 좋은 낚시 도구를 가져갔으나 에밀은 그렇지 못했다. 그러나 어린 에밀은 자신 만만하게 둑 언저리의 낚시줄을 두리웠고 이내 3파운드 가량 되는 고기를 멋지게 잡아 드렸다. 이에 놀라 그곳에 있던 이들 모두가 어안이 벙벙해졌다고 한다. 일곱 살 무렵 어느 날 오후 에밀은 고기잡이를 갖다가 다리가 긴 물새가 물을 치고 가는 것을 보았다. 집에 돌아와 저녁 식사를 하다가 에밀은 어머니 저 오늘 오후에 황새를 보았어요. 그 황새에게 아가 동생 하나 데려다 달라고 했어요. 라고 말했다. 그의 어머니는 이렇게 전한다. 정말 1년 후에 그 황새가 아가 동생을 데리고 왔지요. 에밀이 8살 되던 해 1924년 3월 10일 동생 유진이 태어났고 이 동생 외에는 다른 형제 자매가 없었다. 어머니는 에밀이 미사 복사를 배우던 때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에밀은 틈만 나면 뜰에 나가 두 손을 모으고는 나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제들이 하는 동작들을 두루두루 몇 번이고 되풀이하며 흉내냈다. 뜰에서 놀다가도 아무도 모르게 재단을 꾸며놓은 앞방으로 빠져나가 신부 노릇을 하기도 했다. 또한 에밀은 재단을 꾸미려고 봄바람만 불면 꽃도 채피기 전에 숲과 크리크의 두 구로 꽃송이를 찾아다녔다. 에노카포는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농장을 관리하며 생계를 꾸렸다. 그 규모가 무척 컸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았다. 어린 카포는 다른 아이들처럼 꾀를 부리는 일 없이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곧잘 일을 했다. 특히 저녁이 되어 모두가 잠시 쉬는 틈에도 에밀은 재초기를 가지고 뜰에 나가 긴 울타리를 돌며 잡초를 뱄다. 여가 시간에 집 가까이 흐르는 냇물에서 목욕을 하거나 어깨에 낚싯대를 메고 단골 낚시터를 찾아가는 것이 에밀의 재미거리였다. 또한 에밀은 만사에 열심이었다. 뛰고 놀든 다른 곳으로 등산을 가거나 사냥을 하든 항상 힘차고 씩씩 했다. 그는 농기구를 만들고 수리하는 데도 능숙 했다. 이러한 재주를 통해 후일 고난이 다가왔을 때에도 자신은 물론 동료 포로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것이다. 부모에게서 전형적인 보헤미아인의 기질을 물려받은 그의 성격은 씩씩하고 남성적이며 신중했다.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머금고 사람들을 대했으며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유머 감각도 있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도 잘 어울렸다. 모두 일을 마치고 나면 어른과 아이가 허물없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애정이 넘치는 이웃간의 관계는 특히 이 마을의 자랑이었고 이러한 바탕에서 더욱 돈독해진 그들의 카톨릭 신앙은 생활의 중추가 되었다. 필센 성당의 은빛 첨탑은 단순한 보물이라기보다는 그 지방 사람들의 정신과 교육 아울러 사회생활의 핵심이었다. 그들은 침묵 도모를 위한 춤 경연이라든가 바자의 같은 행사들을 성당 회관이나 성당 군회에서 열었다. 에밀은 언제나 온화하고 부지런하며 늘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웃을 때면 큰 눈과 코가 보기 좋게 찡긋거려 하얀이가 더욱 돋보이곤 했다. 에밀의 부모는 그에게 헌신적인 마음과 어떠한 환경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바르게 인도해 주시는 하느님이 항상 곁에 계시다는 신념을 불어넣어 주었다. 1922년 11월 5일 6살이 된 에밀은 본당 내에 위치한 필센 학교에서 정규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켄자스주 위치토의 성혈회 수녀들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총명하고 기억력이 좋았던 에밀은 우수한 성적으로 8년 과정을 6년 마쳤다. 에밀의 8학년 담임교사였던 보레타 수녀는 에밀을 이렇게 기억했다. 그 아이는 언제나 다른 아이들보다 앞섰습니다. 그를 가르칠 때에도 그다지 힘들지 않았지요. 이따금 어려운 산수 문제를 다른 학생들에게 설명해 주라고 하면 에밀은 겸손하고 의젓한 태도로 설명을 이어갔다. 종교 수업을 맡고 있던 스크레나 신부도 종종 에밀에게 다른 학생들에게 내용을 설명해 주라고 했다. 거의 모든 수업이 보헤미아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에밀은 그 말에 좀 더 익숙해지고자 열심히 노력했다. 집에서는 보통 영어를 사용했지만 어머니와는 꼭 보헤미아어로 얘기했다. 에밀에게 보헤미아어를 가르쳤던 블라라 수녀는 에밀이 자기보다 능숙한 친구들의 충고를 솔직하게 잘 받아들였다고 했다. 에밀은 꾸밈이 없는 소년이었어요. 장난도 잘 치고 농담을 하기도 하고 선생님이나 친구들 흉내를 내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남의 비위를 거스르는 일은 없었습니다. 에밀은 종전 쉬는 시간이면 조용히 근처에 있는 성당에 가서 짧게 남아 기도를 올렸다. 6년간 학교를 다니며 빠진 일도 거의 없었다. 집에서 학교까지는 3마일이나 되었던데다 겨울이 되면 추운 날씨에 길이 이따금 끊어지기도 했지만 에밀은 다른 아이들보다 1시간 빨리 성당에 와서 스크레나 신부를 도와 미사를 드렸다. 물론 방학이나 휴일에도 쉬지 않고 신부를 도와주었다. 봄과 가을에는 자전거에 들꽃을 한 짐씩 싣고 학교에 갔다. 특별히 그가 신심을 가졌던 성모님을 위해 꽃을 모아 날랐던 것이다. 에밀이 열 살 이었을 때 여러가지 일로 정신없이 바쁘던 어머니는 에밀에게 우유를 짜오라고 했다. 에밀은 우유를 짜려고 암소에게 다가갔지만 암소는 도무지 말을 듣지 않고 괄괄하게 굴었다. 에밀은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라서 암소가 덤비는 것이라 생각하고 어머니의 옷으로 갈아입고 다시 암소에게 다가갔다. 사나웠던 암소는 곧 온순해졌고 에밀은 아무 탈 없이 우유를 짜올 수 있었다. 또 한 번은 동생이 에밀을 보고 장난감 탈곡기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졸랐다. 에밀은 하나 만들어 줄 테니 내가 일을 마칠 때까지는 조용히 있거라 하고 타이르고는 몇 시간 동안 망치로 뚱땅거린 끝에 드디어 장난감을 완성해 동생에게 건네주었다. 유진이 장난감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자 에밀은 정말 탈곡기처럼 모래를 한쪽에 넣고 다른 쪽으로 쏟아부어 동생을 만족시켰다. 이처럼 에밀은 꾀가 많았다. 1928년 5월 18일 메리언에서 8학년을 마친 에밀은 이듬해 가을 필센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2년간 수학했다. 이 기간 동안 카폰 집안에서 같이 살면서 공부했던 사촌 에밀 멜천은 그와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다. 한 번은 필센 고등학교의 수녀들이 새 집을 잘 만든 사람에게 상을 주겠다고 한 적이 있었다. 두 사람은 곧 집을 꾸미기 시작했다. 시간이 나는 대로 일을 진행하여 드디어 22개의 방이 있는 새 집을 완성한 뒤 낡은 전신주 꼭대기에 새 집을 달아 학교 운동장에 세웠다. 이리하여 그들의 새 집은 1등상을 타게 되었고 그곳은 모든 새들이 즐기는 모임터가 되었다. 그들은 학업에도 열심히 었다. 식탁은 곧 그들의 책상이 되곤 했다. 어머니가 밤이 이슥해서 주방에 들어가 보면 열심히 공부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에밀의 고등학교 2학년 담임 교사였던 수녀가 보낸 편지를 보면 그의 성품을 더욱 잘 알 수 있다. 1954년 1월 17일 톤 신부님 신부님의 분부대로 에밀이 학생이었던 25년 전을 더듬어 두서없는 생각을 몇 가지 적어봅니다. 에밀은 가장 성실히 학업에 열중하는 신앙 또한 두터운 학생 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지의 재간이나 내면적인 선을 함부로 남에게 내보이는 일이 없었습니다. 종교 시간에는 언제나 스크레나 신부님을 도와드리며 보헤미아어로 성경을 낭독했고 동급 샌들에게 서투른 곳을 지적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렇게 쉬운 것 어려운 것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공부한 에밀은 좀처럼 틀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에밀은 특히 라틴어의 취미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공부를 계속하려면 라틴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까닭이었을 겁니다. 단어 어형 변화 동사변화 등을 습득하던 총명함과 침착함으로 그는 콘셉션 신학교에서 그 이듬해 가을 우수한 성적을 올렸습니다. 에밀이 평균 96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했다는 편지를 직접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성적을 낸 것은 제 가르침보다는 학생 자신이 총명하고 근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밀이 신부가 되기를 열망하고 있다는 것을 한 저는 그를 불러서 내가 신학교에 가는 것을 혹 부모님께서 꺼리시거든 본론반 신부님들에게 편지를 보내 경제적인 도움을 주십사하는 청을 해보거라 하고 권했습니다. 저 또한 에밀의 여러 사정을 참작할 수 있는 서류를 챙겨 함께 보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골론반 신부님들로부터 경제적인 부담 없이 에밀을 받아주겠다는 화답이 왔습니다. 그 후 저희는 스크레나 신부님에게 그간의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신부님은 에밀이 교구신부가 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모든 일을 제쳐놓고서라도 에밀의 학비를 전부 부담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에밀의 부모님과 에밀은 스크레나 신부님의 생각을 따랐습니다. 특히 에밀은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것에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는 외방 정교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성품선사를 받기 바로 전 성탄절에 그는 저한테 큰 영적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고 그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카드에 30일 이상을 두고 그가 바친 기도와 봉원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에밀이 보낸 물질적 선물은 첫 미사에 와달라는 초청장과 두 장의 성화뿐입니다. 그러나 그토록 양심적이고 열심이고 거룩한 학생이 제가 담당했던 반에 있었다는 기억이 제게는 더없이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켄자스 그린레일 안젤루스 학교 비탈리아 수녀 올림